얼굴 180도 돌리면 시험이 머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진짜... 안 돼... 돌린 님은 탈모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? 늦었습니다 지금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그거는 좀... 뭐야 이 씨발 이거 뭐야! 안 돼요 미래의 과학이 발전하면 탈모 치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말같이 다 들어야지 진심으로요? 뭐라고요?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! 이런 미친놈들 야! 이거 누구야 이거! 야! 이거 누구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? 저는 이 사진이 humility 이거 진짜요?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